기장 업무 위안 준비로 업무 현황 리스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고 난 뒤에는 관리자로서 담당 업무가 주어지는데 담당 업무가 주어진 업무를 업무 진행 현황 리스트 작성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담당 업무가 주어졌을 때 회사명을 먼저 기록을 하고요. 업무 진행 현황에 통장, 원천, 증빙, 카드, 결산에 대한 이런 내용을 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 검토,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기타 특이사항 등에 해당된 사항을 업무 현황 리스트에 모두 기록을 진행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은 자료 수거와 입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료 수거는 언제 진행을 하냐면요.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자료를 수거하는 게 제일 편리하고요. 이때 자료 수거한 내용을 해당 관리회사에 체크를 해서 표시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자료 수거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 끝나고 난 뒤에 점표 입력을 진행을 하는데요. 점표 입력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진행하면서 관리회사의 사항을 수시로 가서 체크를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카드입니다. 카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스크래핑해서 매입매출장과 일반 점표로 전송이 되고요. 국세청 홈택스에 만약에 카드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회사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온천인데요. 원천에 해당되는 사항은 원천징수 이행신고서가 매월 또는 반기로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 개정별 원장, 즉 재무제표에 정확한 원천 신고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시고 확인하시고 다음에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점표로 해계처리를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빙인데요. 증빙은 간이 영수증하고 회사 업종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필요사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역회사는 수입 온과 필요한 부분은 수입 온과 명세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 건설회사는 현장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받아서 일반 점표로 입력을 진행을 하는데요. 통장도 저희가 빠른 조회 서비스 신청한 곳은 해계 프로그램에서 직접 진행이 되지만 통장 자료를 또 엑셀로 요청을 해서 점표 입력을 진행을 하고 업무 진행 현황 리스트에 체크를 진행을 합니다. 점표 입력 일정 관리인데요. 저희가 1년의 과정을 진행하는 부분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위한 입력 관리입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2월 말에는 법인사업자의 직전 연도 12월 말까지 입력을 진행하시면 되고 신고 준비로는 3월 말에는 법인세 신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월 말에는 개인사업자의 12월 말 입력 관리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5월과 6월에 종합소득세가 해당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8월 말입니다. 8월 말에는 직전 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때는 당의 연도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개인과 법인의 당의 연도 6월 말까지 입력을 진행하고 8월 달에 법인세 중간의 납 신고 납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1월 말에는 법인과 개인의 9월 말까지 진행하시는데요. 소득세 중간의 납 신고가 해당이 있고요. 12월 말에는 각종 연말이 되니까 재무제표 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을 하고 1월 달에 부가세 신고와 면세사업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가 해당이 되니까 점표 입력 관리를 잘 진행을 해보시는데요. 이처럼 업무 진행 현황 리스트를 가지고 일정 관리를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